이번에는 앞뒤 빠꾸가 없는 정청래 의원, 김건희 형사님을 겨냥해서 디올백 매출 올려주냐? 아마 디올 자체에도 굉장히 광고효과가 컸을 거야. 아마 디올 측에서도 김건희 형사는 디올백을 얘기하는 목사님, 최재형 목사인가? 광고료를 따로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원래 디올이라는 게 명품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번에 대한민국의 광고 효과가 클 거야. 지난달인가 부산에도 분원이 있으니까 신세계라는 데 잠깐 놀러 가봤는데. 디올은 줄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슈가 됐음에도 그게 그 이슈 때문에 더 있는지 어떻는지 사람들이 많아. 일단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분 같은 경우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참 멋있어. 세상은 내가 빛나려고 하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거든. 물론 그런 기질도 분명히 정 의원도 있겠지만. 빛을 더 내 위가 내 윗사람이 더 나게끔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삼국지라는 걸 보면은. 유비란 사람 밑에는 재갈량이 있었거든. 재갈공형.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모신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면서 내가 빛내게 하는 사람이 정말 빛이 나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은 두 번째로 빛이 날 거거든. 그러니까 참 현명하신 것 같아. 나를 안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은 절대 지지자 이재명은 절대 지지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나도 빛이 난다는 거. 괜히 그 사람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도 않고. 횡정과 존중과 배려하고 하고 있잖아. 현명한 사람 같아. 그래서 그분의 미래도 굉장히 밝지 않을까 봐.